정말 심지어 올해는 저희 어머님 생신도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. 정말 듣고 싶어요. 저도 왜 왜 그렇게 어 듣고 싶어요. 네 말씀해주세요. 왜 그러시는 거예요.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. 전 장모님이 무섭습니다. 전 장모님이 무섭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. 우리 저 처가 댁은 엄마하고 아빠가 바뀌어 있습니다. 장모님이 저희 아버지 스타일이고 아버님이 저희 엄마처럼 자상하십니다. 그러니까 좀 바뀌어 있어요. 근데 사위 사랑하는 장모님이시잖아요. 살 같게 대해주신다고 하시는데도 굉장히 투박하세요.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요리도 그렇게 썩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썩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또 다 안 먹으면 노골적으로 화를 내세요. 아니 이거 저 이 사실 처음 들어봅니까? 평소에 좀 어려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숭할 줄은 몰랐어요.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는 부모님인데 많이 섭섭하죠. 섭섭한 거. 섭섭한 거 2. 자 이제 3개. 2로 끝내겠습니다. 어머. 저 그럼 나 그리고 와이프 모르게 장인어른이랑 통화를 많이 합니다. 네네. 장모님만 좀 무서워서 제가. 네. 그리고 한 번은 저 어.. 자기야에서 작년 4일? 네네.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. 거기엔 도우제출을 하셨다. 장모님이 워낙 쓰시기 때문에. 그래요. 영상 편지 장모님한테. 네? 네? 간단하게 인사 한 번 아세요? 네네. 아.. 장모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살갑게 장모님 대하지 못하고 예. 그래. 늘 저 장모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귀한 딸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감히 저 장모님이 이렇게 좀 예.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. 아.. 귀한 딸. 네. 어.. 안에 시계 살 때 제가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아..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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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하나 사면 이런 거 안 끼워져? 안 끼워져? 안 끼워져? 아.. 그리고 참 그 장모님한테 귀한 딸을 주셔가지고 하니까 아주 뭐 여기 걸리네요. 아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이경규 씨한테 좀 마음이 풀리셨습니까? 그렇습니까? 당연하죠. 내가 다 갚았잖아요. 시계로 다 갚고. 아내분께서는 만약에 김성주 씨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는지. 말일 것 같은데. 네. 지금 뭐 시계에다가 이것저것 다 아.. 질문을 좋은 타입이야. 자. 100점 만점에. 100점이요. 아.. 100점 만점에. 시계 때문은 아니죠? 아니고요. 너무 성실하고요. 네네. 뭐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다섯 번 이사할 때 한 번도 집에 있은 적이 없었어요. 네. 근데 뭐.. 사실.. 저희 사는데 크게 문제 될 건 아닌 거거든요. 제가 한 이틀 몸살 안 하면 되는 거고요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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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민구희 어머니 그냥 독립투사야. 네.. 백시업부인. 지금부터 시계 가격이 팍팍 올라간다. 아.. 작품인 선물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. 야.. 개인배야 개인배. 이 시대 어머니상이야. 시대 아내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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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상 하나 세워야겠는데 이거. 아내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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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높은 정신을 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. 보통 외부에서 일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집에 오면 말씀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즐기는 둘만의 뭐 취미? 이라고 한다면 영화 보기와 커피 한 잔 마시기. 커피를 카페에서 좀 마시기 시작하면 네. 시간이 3시간, 4시간 지나가도록 강남. 뭐 이런 데서? 진짜 집 앞에서. 네. 집 앞 카페에서. 뭐 이렇게 행복하게 가지고 있을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. 늘 다 얘기를 하니까. 좋더라 그러는군요. 그거는 이제 민국이 어머님 생각이고 남편은 불편하지 않습니까? 네. 왜 극장에 끌려가야 되고. 그 정도는 의무적으로도 생각해야 되죠. 아 그거가 없을 때 돌아오르는 폭풍이. 얘기도 좀 풀어줘야 되고. 네. 뭐 아이들 셋 키우면서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럼요. 아이들 셋 키우는데 그 스트레스를 영화 같은 거 보시면서 풀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럼요. 감사하죠. 두 분이 이렇게 살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네. FM이다. 아하 나도 저래야 된다. 하는 것을 좀 많이 배우게 되네요. 집사람하고 영화 안 본 지가 꽤 됐네. 아아. 전국노래자라고 봤구나.